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게 될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하달 전망입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된 건데요.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에서 고성 재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동해북부선 건설을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재진까지 111.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2조 7,4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계획 변경과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당초 2조 8,520억 원에서 1,114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사 문제는 6개 역 신설로 확정됐지만 동해안 지역에서 요구했던 2개 역사 신설은 결국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동해북부선에는 강릉역과 주문진역, 양양역, 속초역, 간성역, 재진역 등 6개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요구한 38선과 화진포역은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38선과 화진포에 신호장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완공 시기도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로 맞춰졌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정치권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38선역과 화진포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본교육고시상 신호장 2개소로 계획돼 있지만, 향후 내년부터 진행되는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구차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을 연결하게 될 동해북부선은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